팟 붕어빵을 사랑하는 요정렬 10cm 권정렬입니다. 이게 또 권정렬씨의 별명이잖아요. 무대에서 끼 부리는 모습이 마치 요정 같다고. 정렬 오빠 왼쪽 눈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 볼을 못 찌른다는 거 아시나요? 왼쪽 눈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? 오른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럼 왼쪽 볼을 찔러볼까요? 왼쪽 볼을 찔러보겠습니다. 마스크 써서 마스크를 쓰니까 그림도 할 수 있네. 잘 보셨죠 여러분? 권정렬씨의 애교였습니다. 한디 저번에 카이 나왔을 때 볼하트 직접 알려주셨잖아요. 그거 정렬 오빠한테도 알려주세요. 볼하트 보고 싶어요? 자 일단 카메라를 보세요. 네 맞아요. 카메라를 보시고 이제 한쪽 손에도 이렇게 하트 반쪽. 반대 손에도 하트 반쪽. 얼굴 옆에 볼 옆에 붙여주시면 그리고 그러면 볼하트 완성. 네 좋습니다. 잘하셨네요. 자 볼하트를 획득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그렇다면 혹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중에 멤버로 들어오고 싶은 팀이 있을까요? 저는 요즘은 있지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걸그룹이지만 제가 걸 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지에서 워너비 이거 같이 어깨춤 하면서 메인보컬 너무 멋있어요. 이야 격렬한 댄스와 함께 메인보컬 가능하다.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아이돌로 태어나고 싶고 메인보컬이면 좋겠다. 붙인 게 뭐냐면 춤을 약간 못 추는 메인보컬. 아 춤 보다는 보컬 위주로 가고 싶다. 한디언니가 나온 스타트업 OST 한번 불러주세요. 정렬 오빠 유유 하셨는데 아 봐봐 준비해볼걸.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미로 같은 세상 속 길을 나 왜 다 알지?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뭘까 야 아세요.